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효과가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 안에 4명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문제 만들면서 나 안에 있는 또 다른 4명의 학생들을 설정해보고 그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미리 학생들과 만나보는 물론 그 학생이 현장에서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선생님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4명의 설정의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손이 인지하고 있거든. 그 인지를 못하게 되면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 분배를 할 때 이런 공부가 무슨 수학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 내가 좀 더 약한 거에 대한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어떤 걸 또는 비중을 좀 낮추고 이런 선택과 집중. 선생님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겠죠.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청개구리야. 집중해야 되는 걸 오히려 뒤로 미루고 자꾸 그냥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이런 거 혹시 내가 그러진 않나.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아 중에 자꾸 물어야 돼. 본인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생활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누구는 어떻더래? 누구는 어떻더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신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누군가 자아가 있을 거야. 그 자아가 여러 명이어도 좋아. 대신 그 여러 명은 실존 인물은 아니야. 가상 인물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줘. 그래서 대화라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수학 공부해야 되는 너 수학 담당하는 너 오늘 뭐 해야 돼? 정말 그거 중요한 거 맞아? 그러면 이제 또 국어 담당하는 자아가 있을 거잖아요. 야, 내가 오늘 국어 좀 하는데 좀 국어에 뭐가 좀 부족해. 근데 이거는 이틀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을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해보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요.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요. 선생님이 이제 사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이 단어를 이 단어 몰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몰입을 잘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뭐야. 뭘 하나 하더라도 쟤는 왜 이렇게 뭘 빨라? 분명히 나보다 느끼치겠는데 왜 쟤는 더 빨라? 이런 게 되는 이유가 몰입을 잘해서 그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몰입한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정반대의 상황에 그런 말들을 애들이 많이 해. 그러니까 몰입과 반대가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뻘짓한다 그러세요. 뻘짓. 그치? 뭐 삽질. 뭐 이런 말. 그치? 이런 거. 뻘짓한다. 뭐 삽질한다. 삽질한다. 이런 거. 공용어는 맞겠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유롭게 뻘짓하고 있어. 뭘 삽질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이런 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항상 매일 공부하는 시작. 무언가를 시작할 때 지금 밥 먹고 나서 내가 또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 단 몇 차라도 좋아. 5초라도 좋으니까 단 몇 차라도 나 이제 몰입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능률이 있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어떤 작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누가 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누가 더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느냐. 효과는 엄청난 차이죠. 효과가. 그러니까 이 몰입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수동인 거야. 그냥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래니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수험생이고요. 내가 그래도 에이 수험생활 동안 만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는 여러분 있잖아. 의지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 실행에 옮기질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실행에 옮기려면 자꾸 작은 시간이라도 의식을 자꾸 해보려고 해야 돼요. 왜? 까먹거든 자꾸. 깜빡깜빡하거든. 그래서 자꾸 훅 지나가. 훅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처음이 어려워. 처음만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담당하는 자아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 담당 누구 담당 뭐 담당 뭐 담당 뭐 담당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만든 대상과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딴 생각 안 해. 딴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런 거. 그런 대화 모든 공부는 다 대화야 대화 대화를 못해서 문제 풀 때도 문제와의 대화를 못해서 자꾸 이상한 삽질을 안 해요. 어? 문제 푸는데 의대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 이상한 짓을 해드리고 그래서 시간 장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도록. 아시겠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또 달려오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